I see. 나는 잘 읽어볼게요. 오늘은 I see. I see with I see trip I see mom and dad 뭐지? We see careful We see careful. We see fluffy Beep, chip, mom and dad Keeper, fluffy, beef and chip 여러분들 제가 완전 대박사관인 거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모두 다 하나잖아요. 아빠도 하나고, 엄마도 하나고, 플로피도 하나고 Keeper도 하나는데요. 왜 두 가지 왜 이렇게 두 가지와서 그런 걸까요? 왜? 근데 여기, 여기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니까 여기가 아주 뭔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I see? 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서 만나요. 또 이어! 또 이어!